드디어 빅토리녹스 비트 드라이버 세트가 입고가 되었습니다. 보시면 비트 렌치 그리고 비트 라칫입니다. 기본적인 비트는 똑같이 6개가 들어있고요. 안에 구성물도 육각 드라이버 2개, 십자 드라이버 2개, 별 드라이버 2개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비어있고요. 여기는 원하시는, 아니 가지고 계신 비트를 채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 일단 비트 렌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. 이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돌려서 쓰시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길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. 비트 라첫 같은 경우는 렌치를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인데요. 렌치가 힘을 많이 받아야 된다면 방향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라첫 같은 경우에는 그 힘 조절이라든가 방향 조절이 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쪽에다 비트를 꼽아주고 이렇게 꽂아주면 한 방향으로 드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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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돌려서 반대로 꼽아주시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잠글 때 풀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비트만 따로 이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풀릴 때 그리고 잠글 때 그리고 긴 방향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힘을 받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라첫이 렌치보다 좀 사용이 더 편리하죠. 그만큼 가격도 있고 이렇게 빅토리눅스 비트 렌치와 빅토리눅스 비트 라첫입니다. 감사합니다.